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 리조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타로뉴스 주간 별자리별 운세 10월달 셋째주죠 벌써? 둘째주기도 하고 셋째주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10월 12일에서 10월 18일까지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타로운세 자 벌써 다른데 운세 채널을 보니까 2021년 운세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상황이 조금 답답하다 보니까 빨리 2021년 거를 보게 됨으로 해서 궁금증이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희 타로뉴스도 2021년 운세를 좀 빨리 빨리 업데이트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10월 12일에서 10월 18일까지 별자리별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데 다음주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수성이 역행을 합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역행이 되겠죠. 그 기간이 언제가 되냐면 10월 14일에서 11월 3일까지 전갈자리 15도에서 전층자리 25도까지 뒷백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성의 역행은 각자 별자리들마다 약간은 좀 틀리게 반응이 올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수성은 20일강 역행을 하게 되는데 거의 1년에 3번 정도 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자기가 먼저 빨리 가서 태양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성은 지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별이어서 그래서 수성의 역행은 저희 우리 지구인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행이라는 것 수성은 정보 통신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것들에 대한 오류나 혼선이 많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수성의 역행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자신의 어떤 sns에 있는 것들 단속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보관해 놨는가를 살펴봐야 하고 정확하게 그곳에 갔는가 소식들이 이런 것을 잘 챙기는 것이 슬기로운 수성 역행 기간의 생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일어나는 것은 정갈자리에서 천층자리로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천층은 사회적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아마 재현되거나 리바이벌 되는 경우가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성 역행 동안 역행이 일어나는 동안 저는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성의 역행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돈을 많이 써요. 자 지금도 약간 그 조짐 좀 보이는데 돈을 그새 안 쓰잖아요. 아끼고 안 쓰고 절약하다가 수성 역행 기간에 이상하게 돈을 많이 써버려요. 누가 와서 팔아준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는 게 저는 역행 기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별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성 역행 기간에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수성은 거의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지구를 한 바퀴를 돌죠. 대안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수성 역행 기간에 일어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역행 기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마 얼추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아서 이런 현상이 있더라 하면 그거를 좋은 점은 극대화시키고 안 좋은 점은 조금 주의하면 훨씬 더 수성 역행 기간을 잘 넘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목성과 해왕성의 사각이 10월 14일 날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10월 12일 날 목성과 해왕성의 사각이 있게 되는데 약간 해왕성은 몽환적인 별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계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 마지막으로 이날 금성과 해왕성이 대립각 자 그러니까 대립각이라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사랑에 관한 사건들이 어쩌면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10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투지 않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금성은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역행 기간과 맞물리면서 금전적인 지출을 조금 규모 있게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푹 쓰지 마시고 규모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역행의 행성별 움직임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특히 수성 역행에 관해서는 우리가 스케줄 그리고 정보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 조금 세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가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찬바람은 불고 있고 시간은 2021년으로 향해서 자꾸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올해의 이 봄부터 시작되었던 엄청난 약간은 조금 약간 무서운 듯한 이 느낌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2021년이라는 곳으로 나아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도 가을이니까 단풍도 보시고 좋은 추억도 남기시고 자 올해의 가을은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영원한 또 내일 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언제나 어제는 어제밖에 없어요. 또 다른 어제는 없죠. 그래서 그 와중에도 열심히 가을을 만끽하시고 행복한 생활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2020년 10월 12일에서 10월 18일까지 별자리별 운세 양자리부터 시작할게요. 양자리분들 우세 뽑도록 할게요. 양자리부터 잔인 Estados라빙으로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러버 카드가 떴어요. 하트 안에 남자, 여자가 둘이 손을 잡고 있죠. 그러면 사랑에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손 마주 잡고 행복해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카드고요. 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나눔, 관계성,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의 확장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다. 자, 그렇게 해서 총운으로 사랑하는 카드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칼 두 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건데 이거는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투자나 내지는 금전의 움직임에는 사실은 썩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은 주의를 하시게 되고 금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카드가 금전운에 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퀸완즈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퀸완즈.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게 되고요. 권위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그리고 약간 밑에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나 그런 의심을 하는 그런 여성과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여자를 상징하게 되고 만약에 여성들이 지위를 얻기를 바란다면 이 카드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권위 있는, 능력이 있는, 지위이 있는, 의심이 좀 있는 여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이거는 뭐냐면요. 연애 카드인데, 러버 카드인데 이거 이거 연애운인데 연애운에서 프린세스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완즈 페이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 다 추대받고 있는 좋은 의미죠. 그래서 여성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구독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나 어떤 좋은, 이제 좋은 어떤 사랑을 받는다고 해야 됩니까? 대시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목을 끈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운에서는 염려는 없어요. 염려는 없는데 이 카드가 약간 궁핍함을 상징하고 이거는 건강운에서는 좀 맞다, 맞다, 맞다. 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이게 펜타글 4번이거든요. 펜타글 5번이 아니고. 그래서 건강운에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먹고 하는 섭생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꿈꾸는 것만큼 어떤 세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카드가 이번 주의 좋은 점이고요. 자,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너무나 같이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보면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지 말고, 재지 말고 감정적인 면에서 이게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쪽으로 움직여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사랑하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게 금전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권한 있는 여자와 관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연애는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건강은 위, 소화를 조금 주의하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룰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나 가치를 따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양자리 분들 이번 주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초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이 9개의 돈을 쳐다보면서 우아한 공작과 함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성이 우아하니까 우아한 생활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생활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약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약간 안락하면서 변화 없는 어떤 생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선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혼자 있기 때문에 활동적인 것보다는 조금 조용한 그런 어떤 카드가 총으로 떴어요. 자 금전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의 운에서 여사제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투자나 내지는 금전의 변화를 바라시는 분들은 썩 좋지 않는 카드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많을 거고 약간 문서적인 것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떤 금전 운의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말을 타고 열심히 움직이는 카드가 보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변화 그 다음에 활동적인 모습 열정을 가진 모습 자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운이다. 근데 너무 서둘지 마시고 조금 철저하게 준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도 그게 안된다면 어쨌든 열심히 움직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이게 컵 왕의 카드거든요. 자 컵이 아 프린세스 컵입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을 가진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의 끌림이나 약간의 호기심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약간 괜찮은 사람일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연애에는 설레임과 끌림이 있는 첫 시작 같은 느낌이 드는 카드가 떴습니다. 연애는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5번 카드이기 때문에 가족력과 관계되면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극정이에요. 자 극정이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나 막 극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나중에 긍정적으로 될 거니까 자 극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와요. 자 그래서 너무 극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것이 좋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내가 이미 다 이겼다 생각하는 그런 낙관적인 것은 조금 부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인 것보다는 좀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문으로 보면 펜타클 9번은 어쨌든 여성이 안정된 삶을 생각하면서 있는 것이 총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금전은 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직업은 열정적으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새로운 끌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운은 가족력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괜찮다. 많은 걱정을 해보자. 이번 주에는 그러면 좋아진다. 그리고 너무나 승리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분들 은색복귀 들어갈게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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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청혼으로 보게 되면 여자 3명이서 건배하는 카드예요. 그러면 여성들과의 교류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엄마, 여동생 둘이와 같이 되고 주변에 우리 여성분들과의 교류도 되고 어쨌든 여성들과의 교류가 뭔가 좋은 거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축하할 일이 있거든 그것 또한 긍정적인 거다. 그래서 여성들과의 교류가 상당히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3명의 여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쩌면 한 여자를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사회적 관계성에서 하는 얘기고 지방과 관계되고 주변에 아무 허심탄회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컵3 잔을 들어서 축하한다라는 응의 카드가 청혼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컵2니까 남성분이 와서 뭔가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업에 제안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금전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검토만 해보지 완벽하게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과 관계된 어떤 제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소드십입니다. 뭔가 끝이 나요. 뭔가 결말이 난다는데 뭐가 결말이 날지는 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 주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의미에서 스트레스의 끝이며 어떤 면에서 끝이 난다는 카드가 이번 주에 직업적인 루에서 뜯고요. 연애는 어딜 갑니다. 여행을 가게 되네요. 풀카드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어디를 움직이는 것이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약간의 호기심, 새롭게 끌리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약간 끌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은 괜찮습니다. 컵 10개이기 때문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잔이 이렇게 많으니까 술을 조금 드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좋은 점은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자, 그래서 움직임이 좋을 것 같고 좋은 점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뜰 때에는 어떤 제안이 들어오든지 간에 어찌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신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해봐야 된다.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컵 들고 오는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컵 들고 오는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제안을 조심해야 되고 너무 부드러운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들어오는 제안은 물원표를 가지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제안이든지 간에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우는 여자 3명이서 건배하는 거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성과 남자와 동업자와 관계된 제안이 있을 수 있고 지급적인 면에서는 끝이 있고 그리고 연애의 면에서는 여행이라든지 새롭게 조금 대두되는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은 걱정이 없다. 근데 좋은 점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뜨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개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자, 쌍둥이 자리님 나머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쌍둥이 자리님 나머지 한테 이리 와, 깻있미가 나머지 모를 하죠. 나이 사람들이 자리 내에 따라 andare 자, 쌍둥이 자리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인은 생선을 자유strohh. 개자리 분들 운수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6번이에요. 뭔가 돈을 나누어주고 돈을 쳐다보는 듯 보이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그러면 이거는 돈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투자해야 될까 지급적을 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익이 되는 대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런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금전은 재회나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정과 법률과 그 다음에 기다리던 것과 관련되면서는 이 노란색의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계되면서는 대체적으로 좋은 결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재회나 부활 심판과 관계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소식이 나에게 올 수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게 메이저 카드 8번이에요. 스트렝스 카드가 되는데 여자가 여우를 다스리고 있는 모양이 되죠. 그러면 여성의 힘으로 뭔가 책임지고 다 하고 거기다가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해낼 수 있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거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에이스 펜타클이에요. 그러면 연애는 청혼을 받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하는 거고 청첩장을 주는 거고 실질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기반을 둔 어떤 사랑에 관한 것이 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연애의 카드가 뜯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에너지를 많이 씀으로 해서 조금 바쁘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좀 바쁘니까 에너지를 채워가시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부정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이게 이 카드가 긍정적인 측면은 같이 간답니다. 조금 답답하고 얽매이지만 가야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냥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정적인 거는 나 혼자 뭐 하는 거라. 또 하나는 나쁘게 얘기하면 호박식 가는 거. 그래서 내가 내가 가진 어떤 꿍꿍이 속이라든지 내가 가진 뭔가에 대한 생각들은 나의 이익에 관한 생각들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야 하고 어쩌면은 조금 불행하다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하는 카드가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6번의 어떤 가치기에 관한 판단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실적이어라 그 다음에 금전적인 거는 재외나 부활의 관계가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애는 자 프로포즈 제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은 에너지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가자. 그리고 너무나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개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초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4번이 나왔습니다. 칼 4가 나왔는데 이거는 칼 3개 밑에서 자 요거는 명상의 자세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칼 3개 밑에서 뭔가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번 주에는 사자자리 분들이 여러가지 생각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휴식하는 듯한 여러가지 생각이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축하하는 카드죠. 완즈 4번 아 건강운으로 아니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완즈 4번이기 때문에 바라는 일들이 거의 이루어지는 카드예요. 자 그리고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으면서 괜찮을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문어가 지금 컵 안에 있게 되는데 약간 뭐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는 소식들 느낌들 감정들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직업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완벽한 결라물은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약간은 제안 감정 그리고 변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달려오고 있죠. 어 병화 타신 분이 말을 타신 분이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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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는 남성이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여성들 여성에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연애운은 진행이 빠르면서 남자의 주도화에서 움직이는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괜찮은데 소드 오버는 요거는 그거 공기의 어떤 감염을 의미하기 때문에 코로나도 되지만 감기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감기를 좀 조심하자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에 긍정적인 게 마음 아픔이라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머리를 풀고 지금 컵 세게는 쓰러지고 여자가 시련에 빠지는데 시련에 빠진 여자가 더 무서워요. 자 그래서 감정적인 면에서 어쩌면은 아프지만 그것이 나중에 좋은 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이게 자 그 펜타클 이게 페이지 소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어떤 거냐면 어쩌면은 현실적 현실이나 소소하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대체적으로 지켜보는 모습을 하셔야지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미래는 완벽하게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금전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직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를 결정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기다림을 상징하고 휴식을 상징하는 카드가 뜯고요. 금전은 그래도 좋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면이 있을 수 있고 연애는 어떤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고 자 건강은 호흡기 질환을 조금 주의하자. 그리고 이번에 아프지만 그것이 긍정적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단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천사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들어가세요. 자, 천재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청혼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깔고 앉아있는 모습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번 주에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있다는 거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대로 아마 있어서 지켜낼 거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보다는 실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계획화해서 금전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앉아있는 어떤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기에 여성, 이게 지금 여왕제 카드거든요. 그럼 여성과 관련되면서 긍정적인 어떤 금전운을 의미하게 되고 여성들은 금전을 성취하게 되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엄마, 여자 그리고 그런 것과 어쩌면 지출, 가정의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과 관계되면서 어떤 지출적인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시선을 받는다. 그리고 주목과 시선을 끌게 되고 좋은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연애는 여성이 혼자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성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홀똘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막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더 이상 게 없고 여행이 약간 필요할 수도 있고 건강적인 면에서도 자, 그래서 건강은 대체적으로 회복으로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의 카드가 보인다. 자, 이번 주에 확실하게 뭔가 끝내는 것 아니, 뭔가 확실하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어정쩡하게 떠나는 것, 끝내는 것 그리고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뭔가 명확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어정쩡한 것은 우리 천사리분들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청혼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펜타클 4번 그래서 지키고 앉아있고 조금 체계적으로 지출을 하고 자,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다. 이목을 받는다. 그리고 집중이 된다. 잘한다. 이런 카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생각이 많은 카드다. 건강은 염려는 없다. 건강은 회복이거나 뭔가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자, 그 다음에 명확하게 결정하여서 시작하는 게 좋다. 이번 주에 자꾸 미루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천사리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천칭자리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사리분들 운세 참고하십시오. 자, 천칭자리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사제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메이저 2번입니다. 메이저 여사제 카드인데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깊이 생각하는 거고 심사숙고하는 거고 사려깊은 거고 생각이 많은 거고의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깊이 생각하는 카드가 자, 총운으로 떴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금전, 금전 면에서는 컷 9번이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결론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상인의 만족 어떤 결과의 만족 금전적인 만족 어쩌면 투자의 만족까지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 전칭자리분들이 이번 주에 좋은 카드가 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거는 킹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좋은 결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직업적인 면에서 실속적인 그리고 권위 있는 내가 좋은 우위를 점령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위치에 올라서서 좋은 위치를 점령하는 카드가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남자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카드다. 직업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고 자, 연애는 자, 위에서 물이 팍 쏟아지죠. 자, 그러니까 연애는 새로운 어떤 감정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설레게 하는 좋은 카드죠. 그래서 이 가을 슬슬함보다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이번 주에는 자, 이거 과일을 따야 되죠.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처리할 게 있으면 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천칭자리 분들 중에서 내가 처리할 게 있어 하는 것들은 틀림이 틀림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게 세금이 되든 뭔가 공부가 되든 아니면 빚을 갚아야 하든 뭔가 체크를 해야 되든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것은 너무 실속적이고 이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고 그거 다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두 가지를 열심히 분석하고 생각하는 거고요. 금전운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직업적인 면도 좋다. 그리고 사랑은 더욱 좋고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그거는 자, 좋은 점은 처리할 거 처리하자. 자, 그리고 너무 나는 것은 그게 싹 이루은 것은 아니다. 자, 전층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별자리는 정갈자리가 되죠.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매지션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거나 이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뭔가 보여주는 것 발표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마법처럼 뭔가 되는 것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완벽하게 어떤 것들을 다 합쳐서 뭔가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도 상징합니다. 왜? 매지션이기 때문에 매지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돼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강한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다리는 대신 뭔가 마감이 있다. 소드 10번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끝남의 어떤 결론이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다나 보다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래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끝이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 3명에서 건배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 3명과 관련이 있고 감정적인 만족이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둘의 사람들과 좋은 감정을 나누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연애는 요게 수련하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돈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삶과 관련 지으면서 연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요렇게 보이네요. 연애는 감정을 의미하게 되는데 요렇게 되면 현실적인 것과 관련되면서 연애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답답함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은 이 정도 요 소드 8번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어 건강을 코로나면 코로나 간기면 감기 요런 면에서 건강을 우리 전갈자리 분들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번 주의 좋은 점은 그래도 열정적인 태도로 임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 조금 가도 괜찮아요. 여행을 조금 해도 괜찮고 어쨌든 움직여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자, 부정적인 거는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게 부정적입니다. 어 그래서 어 뭔가를 자기 스스로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자, 그게 부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다 떠맞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매지션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 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어 직업적인 면에서는 건배한다. 자, 그리고 연애는 현실과 관계된 어떤 연애운이 있다. 그 다음에 건강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열정적으로 움직여라. 부정적인 측면은 나 혼자 닿을 수 없어. 아시겠죠? 정글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수자리 분들 타이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종결을 의미하는 카드이고 끝은 우리는 또 뭘 의미합니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끝과 시작이 있는 그런 어떤 카드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데스는 죽음이죠. 이전의 것은 잊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한 어떤 종결,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 이런 것이 총운의 카드로 뜯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은 5번 카드가 뜯거든요. 그러면 안내자의 어떤 거에 따라서 행동하라.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윗사람. 그리고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안내자의 어떤 말을 들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가정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안내자의 말을 잘 듣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걱정을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걱정이 많은 여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성 사수자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마음이 안 편한 어떤 그런 직업운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펜타클 10번입니다. 굉장히 행복한 연애운이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고 굉장히 행복한 운이니까 연애운은 굉장히 좋다. 가정에서 좋은 평가가 있다. 주변의 평가가 좋다. 이런 카드가 연애운에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것은 달 카드 불안함이라고 하네요. 앞일을 알 수 없음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뭔가 약간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앞일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을 조금 견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끝이 나되 완벽한 새로운 걸로 접어드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원으로 보면 끝과 시작이 있는 거고 어떤 끝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 다음에 금전은 윗사람 안내자와 관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걱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는 좋고 그리고 건강도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이번 주에 가진 불안함 앞일을 알 수 없음이 나중에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이번 주에는 아니다. 사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염소자리 분들 제가 욕했습니다. 너무 카드가 중간에가 안 좋아가지고 자, 염소자리 분들 제가 IC 했어요. 염소자리 분들 제가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왜 그랬냐면 이보세요. 컵 5번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를 약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영수자리 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마음에 방패를 세우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또한 일주일은 짧습니다. 자,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주변의 어떤 제안 그리고 사랑의 연인과 관계되면서 금전적인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감정적인 제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거 저거 있네. 뭔가 부서가 생길 것 같아. 새로운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저 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뭔가 약간 주어질 조짐 이런 거 그런 것이 이번 주 영수자리 분들에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남성이 엄청 고집 부리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뭔가 자신의 입장, 입지를 주정하면서 엄청 고집을 많이 부리는 카드가 이번 주에 떴어요. 그래서 남성이 뭔가 고집 부리는 카드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게 연인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죠? 어쨌든 상처 좀 받을 수 있다. 상처를 줄 수 있다. 연애운으로 봐서 남자의 고집으로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의 기다림이 나중에는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혹시 기다리고 이번 주에 기다리고 계신 영수자리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연락이 꼭 와서 좋은 측면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너무나 내가 가진 고집을 세우는 것은 그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쩌면은 내가 우기면서 열심히 노력해온 것들에 대해서 조금 놓아버리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 너무 고집을 부려서 그리고 거기에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속상한 일은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번 주에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조금 제한 그리고 연애는 남성의 고집 건강은 괜찮고 어떤 기다림, 긍정 부정적인 것은 내가 너무나 우겨서 하는 것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네요. 염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칼이 떴어요. 그러면은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시작도 의미하는 카드도 되고 결정이나 결단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새로운 것과 관련되면서 명확한 선이 전해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이나 결단 새로운 시작과 약간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벌어지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매지션 카드. 그러면은 뭔가 윗사람 내지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마법사니까 나의 나의 어떤 나의 어떤 능력 재량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금전적인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가 이루어지는 것도 될 수 있고 저 위의 사람 선생님 이런 분들과 관련된 금전운이 있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데요. 잘 모르는 분야에 거기다가 뭔가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의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왜? 마법사는 약간은 우리가 곤모술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술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놓은 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한답니다. 내가 조금 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금전을 향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요게 얽혀간답니다.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할머니 할머니죠. 할머니는 아닌데 이상한 하얀머리 여자가 나오게 되는데 어디에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집착이나 그리고 같이 가야 하는 거나 하는 거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완벽하게 뿌리쳐서 헤어져서 요렇게 할 수는 없다. 요렇게 보여요. 건강은 감정적인 면을 조금 잘 나스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르게 뭐가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고 나의 어떤 감정적인 선을 잘 정리하게 되면 건강적인 문제는 별 그게 없을 것 같다. 우울함을 그래서 감정의 몰입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매달림입니다. 깊이 고민함입니다. 약간 희생함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긍정적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즉흥적으로 요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 주에는 아니고 조금 깊이 거기다가 나를 조금 내려놓고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게 이 또 앉아있는 거네요. 자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게 뭔가 휴식하고 앉아있고 요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괜찮다고 하네요. 하는데 자 그리고 거기에 결정을 내리는 건 좋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것과의 단절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긍정적인 게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날 것 같은데 그것을 꼭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면서 명확한 선을 정하는 것이 이번 주 염소자리 분들의 운세죠. 물병자리? 물병자리 분들의 운세입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어떤 결단과 관련이 있게 되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갑자기 주어지는 어떤 결론이 있을 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시작과 관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은 헤어지지 않고 건강은 조금 건강은 우울한 걸 경계할 필요가 있고 매달려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적거리는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물병자리 분들 자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세워서 딱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자리 분들 운세 쏙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자 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여자가 바깥에서 아내 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자 바라보면서 어느 걸 선택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굳이 뭔가를 뭔가를 선택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서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전운에서는 러브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나에게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금전적인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출장이에요. 어디를 가거나 움직이거나 변화하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약간 변화에 어떤 기운이 있는 것이 직업운에 보이고요. 연애는 두 가지 갈림길에 있어요. 확실히 이거는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애는 어떤 갈림길에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고민하는 것이 어떤 연애운에서 들어와 있다. 자 약간 약간은 이중적이죠. 이중적인 모습에 어떤 연애의 카드가 들어와 있다. 사실은 이거는 남자가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고 자 건강은 염려는 없다. 자 그런데 금전에 관한 게 있게 되고 아마 먹는 것과 관계되면서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건강 운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운에서 조금 먹는 것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내가 명확하진 않지만 뭔가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지식을 익히거나 나를 위해서 약간 단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이고 이번 주에 부정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를 끝내서 마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7개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골똘한 생각들이 들어 있고 거기에 이번 주에 금전적인 측면은 연인카드가 뜯고요. 금전에서 그 다음에 직업은 변화 그리고 진짜 연애카드에서 약간의 이중성 자 그리고 건강은 먹는 것과 관련되면서 소화 이런 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뭔가 나의 지식을 위해서 이번 주에 열심히 하는 건 좋을 것 같고 부정적인 거는 뭔가를 끝내겠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다. 이게 이번 주 물고기자리 분들의 운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자리까지 10월 12일에서 10월 18일까지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맨날 별자리 끝에 뽑아보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구군입니다. 대한민국의 구군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군의 총우는 자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날씨 복원 자 볼게요. 총우는 으로 보게 되면 자 뭔가 남자의 강한 영향력 큰 나라의 강한 영향력 나라의 강한 영향력이 다음 주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관련되면서 나라에서 뭔가 중요한 지침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서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뭔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의 카드가 보여요. 어쩌면 자기 것을 모두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기 것을 모두다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나 자기 입장을 뭔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외교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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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을 뭔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끌게 하는 어떤 약간 호기심 뭔가 자극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다음 주에는 경제적인 측면에는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날씨는 약간 날씨 날씨를 상징하기 은둔자이기 때문에 밝지는 않고 그렇다고 비가 막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흐린 날들이 조금 계속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 건강 건강에 이게 소드3가 뜬 거 보면 다음 주에 뭔가 또 획기적인 뭔가 나오려는가요. 소드3입니다. 잠시켜 봅시다. 누군가 마음이 아프다는 카드거든요. 이거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아프다는 카드에서 어쩌면 조금 우리가 마음 아픈 소식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켜봅시다. 그래서 청문으로 보게 되면 나라의 영향력 큰 나라의 영향력 그리고 남자의 영향력이 있는 카드가 청문으로 뜯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은 각자의 어떤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을 것 같고 외교적인 측면은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 경제적인 것은 어쩐 거에 대해서 약간은 제안들이 있을 것 같고 날씨는 조금 흐린 날씨 그 다음에 건강적인 측면은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12일에서 18일까지 별자리 별타로 온세 우리나라 구운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고 일주일을 살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서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